안녕하십니까 홍하수입니다. 손조영의 명언 세번째입니다.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.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. 신기하죠? 분명히 똑같은 그 사물을 봤는데 그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본 게 다 틀립니다. 여행을 가면요.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아는 듯한 신기하더라고요.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물을 볼 때는 그 다른 생각과 사물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새로운 받아들인 현상이 생기는데 그 받아들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체, 자아, 거기에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보여줬을 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차이인데 머릿속에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똑같은 사물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. 그 사물을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바라봐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바라보죠.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즉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많죠. 자, 손정의 명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